자 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그려라 용사 RPG라는 게임으로 캐릭터를 직접 그려서 전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특이한 형식인 것 같아서 다운을 받았구요. 그 점 4.5차 게임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입니다. 저는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검을 만들자. 검. 그려서 디자인을 해라. 아, 검을 그려서 디자인을. 검. 검. 아, 나 색깔 바꿀래. 색깔 바꿀래. 너무 구리잖아. 이거야? 어떻게 쓰는 건데? 이렇게 해서. 아, 뭐야. 색깔 이거밖에 안되나봐요. 어쩔 수 없죠 뭐. 나는 검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완료. 바로. 어, 검 같죠? 자, 검을 만들어주고. 착용을 한다.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딱히 캐릭터를 만들 수는 없네요. 아직은 안 풀린 건가? 방패를 만들어라. 방패를 만들어라. 방패하면 역시. 카이트 실드를 만들어야죠. 좀 뭉뚝하게 해서. 아, 색깔이 이거밖에 안 돼. 왜. 아, 색깔이. 잠깐만. 색깔이 이거밖에 안 돼? 너무 구리잖아. 완료.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아이템에 장착을 해주면은. 던전에 갈 수 있는 거죠. 어울리죠? 자, 한번 사냥을 해보죠. 방패던지기. 뭐 그렇게 괜찮은데. 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죽어갑니다. 오늘. 요즘은. 너무 아크가 뜻대로 안 돼서. 멘탈이 이만저만. 박살이 나는데. 좋아. 죽었고요. 아, 너무 태전이 나죠? 흐흐흐. 아까 너무 털려서 지금. 멘탈 나가 있습니다. 계속. 최후 기록 달성. 이렇게. 이렇게. 블록을 받았어요? 어. 너무 태전이 낮은데. 아, 블록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픽셀을.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성 완료. 이렇게 해주면은. 더 좋은 방패를 만들자. 방패.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토글과 비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아,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죠. 마뭇방어도 있네. 이게 높은 게 더 좋은 거 아냐? 자, 이렇게 해서. 어우, 여. 월, 훨씬 세졌어요. 자, 만들어줘. 주, 주, 주. 줍니다. 완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만들어주고요. 많이 만들 것 같으니까 대충 만들겠습니다. 이제 무기는. 던져 신기록을. 아이, 나 무기 만들래, 무기. 이제 방패가 세져서 그만큼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봐야 아는 거죠, 그런 거는. 자, 돌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패도 좀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너무 안 썼으니까. 방패 업무를 하기도 했고요. 아, 그렇구나. 몬스터 인접했을 때는 방패를 던지면 안 된다. 아, 좋은 정보 알았고요. 서우는 방식이 참. 음, 그래도 난 던질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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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질 것 같은데? 센데? 아까보다 많이 넘어왔죠? 저거 잡으려면은 더. 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원래 했던 조각이 강해졌네요. 새로운 조각을 갖고 싶은데, 새로운. 아, 이거요. 내가 그려서 아이템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마법 구네요. 뭐, 동그란 거 얘기하는 거겠죠? 어둠의 힘을 가운데다 넣어주고. 주변에는 밝은 힘으로 감싸는. 감싸는. 아냐. 어둠의 힘을 더 넣어. 더 넣고. 밝은 힘으로 더 감싸. 자, 이렇게. 마법 구 완성. 돼지의 눈물 갑니다. 돼지 눈물. 장착. 어디 표시되는 거냐? 호스. 호스. 고스트 제거 시도. 어, 닉은 뭐 게임 맞아. 다 현지게임이라면서요. 아, 이렇게 터치 쏠 수 있다고! 제 jard Phi 아니야! 이렇게 하면 방패가 던질 수가 있고. 아, 이렇게? 괜찮은대. 어떻게, 언제 잡냐. 40 데미지 씨 마음이 있어야지 세네 한 게 아니야 건방에다가 뭐 없으면 자 제압을 해서 보상을 챙겨줍니다 클리어 레벨업 제작능력 업데이트 레벨업이 돼서 2단계 코인이 풀리진 않는군요 2단계가 됐다는 거 전리포명도 궁금한 건? 검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무기를 얻었습니다 슬퍼 없다면은 분해를 아자 내가 만든 건데 분해를 이렇게 가라고 픽셀을 얻었다 이제 이제 내 이름이 궁금해졌어? 오다 주웠다 받아라 보물지도 당신은 몬스터를 포획해 당시 패스를 받으세요 포획은 입장 후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 일단 새로 얻은 장비들을 보이면 서치해서 몬스터를 포획해 보세요 아 이곳에 보인다고? 아아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얘 700 들어갔는데 나한테? 아 야 장난 아니야? 됐어 됐어 어 입술이 끝나서 그냥 던져지는구나 자 뭐 일단은 어 되게 많이 주는데? 애완동물을 손에 넣었고요 애완동물을 손에 넣은 게 색깔이 새로 나왔어 어 이거 괜찮다 나는 입에서 변경이 일단은 네비 17에 공격이 20에서 뭐 어쩌저쩌구 괜찮은 게임인데 너무 텐션이 나죠? 자 무기나 바꾸자 픽셀 마구 무기 무기 높을수록 좋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밝은 픽셀을 하면 물리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네비 높을수록 좋다 아 하나 여백이 많을수록 치명타 확률이 증가해? 야 그런 것도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최고인 거 아니야? 이 이렇게 하면 여덟 지금 이걸로 하면은? 아 두 개밖에 없다고? 아아아아 픽셀이 없다고? 아 뭔 소린가 했네 이러면 곤란한데? 잠깐만 잠깐만 데미지 9라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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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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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제대로 만들자 제대로 만들자 검 업데이트 돼? 검으로 할래 어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야 대박인데? 검 이제 더 늘어났죠? 자 이제는 야 그냥 기본으로 만들래 이렇게 해서 어둠의 검을 만들겠어 확률 피해 240% 취소 자 자 이것보다 세게 만드는게 목표거든요? 일단은 박습니다 치명타 피해 60% 상승 60% 상승 이러면은 데미지 약간도 높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걸로 하면 50% 한 번 더 다 아아 이러면 안 돼 얜 여기 이걸로 어 이렇게 하자 멋있다 완료 유일한 힘 좋아 장착하자 흠 흠 흠 내꺼 쓸 거야 몰라 어 장착할거야 효율은 중요하지 않아 내 의지가 중요하다 가자 패 또 있겠다 다 죽여버려 이제는 어우 열 센데 주자 손 떼자 방패에 적당히 던지고 오 오케이 좋아 오 야 놀라강해 오 좋아 색깔 많이 얻었어 나 마음만 써도 있을 것 같은데? 에이 뭐 이 정도는 많이 잡았기 때문에 신규기로 갱신거리 19m 레벨업하고요 2업 동시에 하고요 제작능력 업데이트 용기 그리고 픽셀 마구 얻어줍니다 9개 70개 어 좋아 방어력 좀 올려야겠는데 좋아요 창 만들래 창 나 창 만들래 창 만들래 참 이렇게 아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니요 창도 이렇게 돼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욕하는거 같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자고 하나 둘 멋있죠? 발로는 받지 않겠습니다 멋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어떻게 해야되지? 잘 생각해보자 아 이렇게 나오면 애매하잖아 내 학기가 아 이러면 애매하잖아 아 왜 이렇게 나왔어 나 그러면 아예 그냥 다른 무기할래 망치할래 망치 토르헤머한다 토르헤머 음 스칸도? 아 이러면은 그래 아예 지우고 이거를 이렇게 하자 아 막대기가 막대기가 너무 튼트.. 길어 어 그래도 그래도 강하다 그래도 강하다 아냐 금단의 위상 빛의 유산 전설의 천벌 그치 망친 역시 천벌이지 자 들어가 방패도 할까? 방패 됐어 재밌네 이거 어 제거 시도 뒤져서 뒤져서 넌 자 뭐야 아 너무 쉽잖아 아 참 이 정도로는 만족이 안되는데 56피셀 잘 만든 게임인데 재밌는데 흉망치 획득 아 망치 망치만 되니까 망치 주네 이 씨 다음 앵그리 아재 에이밍 센스 한번 아 앵그리 아재가 맞군요 어 제봅이야 서로 안달아 마음껏 업그레 방어력 업그라고 공방으로 하자 내 스타일대로 야 메테오 너무 사기야 아 근데 너무 평타가 안달어 아 어 잡아주고요 재밌는데? 괜찮은데? 양쪽이 잘려있어서 내 취향에 안 맞긴 한데 용기 모드 회복 재정능력 업데이트 픽셀 들어가고요 어 야 이 정도면 뭐 아 내가 선택해야돼? 그치 보죠 같은 학원만 계속 나오냐 다를 계약이야? 엔지니어 뭐였어 그치 자아 어디 1포인트 밖에 없다 캐릭터를 아 캐릭터도 업그레이드 10레벨 내면은 에이 어쩔 수 없지 저거 이건 뭐야 고마우면 아이템을 말로 하시네 이 부물들? 아아 보물 아 뭐야? 좀 볼까? 어우 얘 뭐야 이거 어머 이러면 내가 껴야되잖아요 야 컬 되게 좋다 이걸 어떻게 부시더라? 분해 분해 시작 내가 만든 무기보다 훨씬 센데? 어 얘 뭐야 크 아 너무 사기잖아요 아 그래도 뛰겠습니다 축구선수 됐잖아 아 내가 만드는 캐릭터를 하고 싶은데 레벨이 낮아단대 뭘 좀 멀리 간다 멀리 간다 멀리 간다 멀리 간다 멀리 간다 됐죠? 가겠다 이거 잘못하면 좋아 망치 강해 야 1700이라고? 기다리면은 그냥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영혼이 갈 것 같은데 이거? 오케이 뭔 소리가 저랬어? 마옥스나봐 너무 강하다 야 얘 근데 쎄가? 보스인가? 굉장히 빨라서 아무서도 멈추지가 않아 좀 시끄러우던데 어이 이거는 클릭으로 대체한다 아아 좋아 좋아 아 숙지까지 올라가죠? 무기 한도 증가 용기 제작 포인트 업그레이드 포인트 캐릭터를 올리고 싶기 때문에 좀 기다리겠습니다 어 많이 얻었어 어 그냥 축축 돌겠어요? 확인 어 재밌네 이거 어 재밌다 잘 만들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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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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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고 너무 시끄러워 근데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음 강력해 아주 좋은 방법 생각났어 X 오우 예아 크으 야 완전 망업사인데 아 야 좀 아프다 좋아 좋아 아까 150이었죠? 더 간다 세배로 간다 세배로 간다 세배로 간다 세배로 간다 어 좋아 어 얘 좀 버텨? 어 적절해 아아 너무 사기야 저건 뭔데 보스가 보다 자 14미터 갱신 팩트코인 레벨은 1억밖에 못했군요 아 1억만 더하면은 이제 나 얻을 수 있네 캐릭터 만드는 기능 축구선수 맘에 안들어 깜짝이야 뭐 깜짝 놀랐네 자 보스를 잡고 싶어요 이제 잡으러 가죠 그냥 잡을거 같은데 그냥 그냥 잡을거 같은데 뭐야 아 여기서 또 이래? 어 개석인데 아 클리어 이게 뭔데 자꾸 오우 그냥 올려줘 용기 모드 업데이트 아 1레벨 장비밖에 안줘요 지사하게 드럽게 지사하네요 이거 에이 네 새로운거 올려야죠 볼까? 드디어 이제 저는 캐릭터 업데이트가 됩니다 9칸에서 11칸으로 업데이트가 되구요 2포인트 남았으니까 마법구 를 업데이트하겠어 마법구가 많이 쓸거 같으니까 캐릭터 좀 만들래 캐릭터 좀 도안 제작 아 이게 아니야 아 이렇게 픽셀 레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생명력이 밝은 피스를 하면 증가한다 어두운 피스를 하면 마나가 증가한다 아아아 픽셀 많아서 무게가 증가한다 아아 마나 회복률은 괜찮네 어 이거 밸런스 잘 짰다? 밝은 색으로 해야 체력이 증가해 나는 이번 아 빨간색이 없어 아이언면 할라 그러는데 아 큰일났네 살색 영웅 뭐가 있지? 히어로가 아이언 피스트? 아이언 피스트는 너무 마이너하잖아 검은색으로 할까? 검은색 누구 있어 워머신? 배트맨? 배트맨 하자 배트맨 배트맨 하겠습니다 아 나 위에서부터 할래 여기서부터 머리는 좀 작아야지 배트맨이 간지랄나면 아 여기서부터 할까? 아냐 캐릭터는 머리가 아 그래 일단은 일단 해 일단 하고 생각해 여기서부터 하면 너무 좁고 아냐 여기서 해도 되겠다 아 시커먼 완전 시커먼색 아 완전 시커먼색죠 완전거 아아 정말 이걸로 하자 일단 아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치솔해 치솔해 아 맞다 블랙팬서가 있죠? 근데 검은색이 없네요 블랙팬서도 개봉했다 그랬나? 재밌다 그러던데 언제 한번 가서 봐야되는데 눈을 어디다 달아야되지? 나 왜 게임을 재밌게 즐기고있냐? 아 그걸 안해서 그런가? 음 어디다 눈을 달아야되지 여기다가 다는게 낫겠죠? 아이 눈 달 칸이 너무 없다 나 크게 쓸래 좀 머리 크게 하자 왕대 갈통 배트맨 하자 역시 배... 배신이지? 턱 길게 해서 여기다 눈 이렇게 두개 하면 되겠네요 눈은 무슨 색으로 하지? 하얀색에다가 아 내려... 내려봐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검은색을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안어울려 검은색 검은색 아아 이거? 아냐아냐 회색으로 그냥 몸을 아냐 회색이 없는데? 보라색 흫 눈이 너무 크다 에이 이거 아냐아냐 이거 이걸로 아 뭐야 이게 괴물이잖아 배트수리검 됐잖아 배트수리검 그냥 기... 그냥 꽃으로 바꾸겠습니다 흫 흫 흫 흫 아 잠깐만 너 너 너 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체력이 없냐? 밝은 색을 안해서 그래? 아 밝은 색으로 해야되는구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흫 흫 언더테일 아냐? 아아 아아아 어 쎄보여 너로 하자 꿈속의 장신구 뭔소리지 이게? 가자! 너를 장착해주겠어 얘보단 쎄잖아 어 그치 제발 쎄으면 됐어 갑니다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가야돼 제거 시도 가자! 어울려 어울려 넌 아직 노력이 부족해 아직 레벨이 안되서 더 자리가 자리가 안나왔어 나도 썸네 나도 썸네일하면 캡틴 아메리카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안되더라구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하는 수 밖에 없어요 지팡이 쎄자노? 예스! 예스! 더 더 더 더 내놔 나한테 포인트 더 줘 더 내놔 더 줘 더 줘 부족하다 필요 없어 점점 커진다지 뭐 갈자 아 분해하자 아 뭐야 아직 안됐어? 3분짜리? 주가쓰 간다 뼈와 살을 분리해주마 어우 야야야 너도 마 없으냐? 아 어 제 몸이다? 아 네 꽃을 이길 순 없지? 건방지게 안되지 안될땐 안되는 법 어우 훌륭하죠 겸치? 다음 건 지겠다 개기지 말자 더 크고 아름다운 캐릭터를 위해서 뒷팬 방패 좀 줘 방패가 너무 쓰레기야 얘 못 이길 것 같은데? 흠 흠 흠 흠 흠 흠 안돼? 나 내꺼 그러면 좀 갈자 즉시 분해 더이상 필요 없어 얘는 아 내가 쓴 것만 해소되네 아 뭐야 큰 거 없어? 나 이거 분해할래 얼마나 해소되나 아 아 이렇게? 다른 것도 무기도 좋은 무기 없나? 쓰레기들만 있네? 어 이거 괜찮나보다 이거 분해할래 분해 완료? 에이 이건 아니야 핑크색이 제일 쓰레기인가 봐 분해 시작 자 뭐 던전을 돌지 말고 보스를 잡아야죠 잡아서 포급해서 슈퍼한 캐릭터 만들겠습니다 세상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모른 척 돌아가라고 도넛츠 들고있지 지금 오른손에 도넛츠 부셔버리겠습니다 자 어 죽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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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쓰는데? 어어 쏘고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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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왜 안써 내가 왜 안써 나 왜 안써 나 왜 안써 갑자기 안써 어 인식이 안되나봐 다시 되잖아 뼈와 살을 분리시켜주마 나 만들어놓은 캐릭터 좀 없애버리고 내 캐릭터만 다 쓰고 싶은데 너 왜 이렇게 안죽냐 야 너 왜 이렇게 튼튼하냐 야 너 왜 이렇게 튼튼하냐 야 너 왜 이렇게 튼튼하냐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가하군 제법이야 제법이었어 이 포인트 쓰지 않겠다 하하 하하핳 힘들다 방패 나 방패 하나 만들자 방어력이 높을수록 좋다 확인 와웃방어도가 증가한다 와웃방어도 픽셀의 레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다 똑같은 레벨이야 마법을 무시할 확률? 마법을 무시할 확률? 오 진짜? 나 화법을 형만 잔뜩 올릴래 여기다가 마법 무시같은건 할 필요없어 좋아 우주의 장비 뭔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끼겠습니다 에엥? 아 장착해 와웃방어도가 높잖아 자 하이 잡으러 가죠 애가 은근히 와웃비를 많이 넣었으니까 분명 쓸만할겁니다 잡습니다 모른척하고 돌아가라고 잘 보자 야 잠깐잠 우주의 떨어뜨려 떨어뜨려 막 떨어뜨려 마법방어도 높으니까 안달잖아 좋지 안달자노 어 좋아 아까 문제는 마법방어도 때문이었어 훌륭해 이게 진정한 카운터지 아아 아깝다 일반운전 한번 돌자 아니 이번에하면 이업할거 같은데? 아아 뭐 꼬깔줘 아이씨 쓰레길주산이 4 3 2 1 아 다음코드 이길거같애 아마도 제거한다 얘도 분명히 마법이야 마라의 복은 얘 캐릭터인데 지금 이 캐릭터보다 세게 못만들어요 밝은색이 없어서 백성은 떨었지만 폭력은 용서하지 않겠다 더럽게 세구나 망한거 같다 아니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양손이야 양손으로 마우스 버튼 하나 누르는거를 당해낼순 없지 아 잠깐만요 발상 안돼요 발상아 오케이 얍 퍼플몬 24짜리를 끌고가 더럽게 냄새나게 무게 한도 증가 자 나 뭐 만든다 그랬죠? 캐릭터 만든다 그랬죠? 캐릭터 만들러 갑니다 어째 백성은 개드지가 아닌가 라이트 세이버 오 멋있게 생겼는데 그래도 내가 낀거보다 약하겠지 근데 무게를 좋은걸로 바꿔도 별로 안쎄 이게 뭐가 좋은거야 자 일단은 캐릭터를 늘려줍니다 열 칸 아 사업 더 해야돼? 아 나 좋은 캐릭터 좀 만들고 싶어 장비 슬롯이 도면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나 이제 얘를 버리겠어 아 네개 들어가 아하하 혐 장비 슬롯이 도면으로 가득 차있다고? 일단 만들자 도 안만 가능하다 밝은 색으로 만들어볼까? 미쳤나봐 아 뭐 만들지? 아 색깔이 너무 한정적이야 검은색으로 만들면은 너무 이게 체력이 없는데 하얀색 아 얘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이런 거지같은 색깔을 쓰는 히오는 없다고 이런 거지같은 색깔 쓰는건 워머신밖에 없단 말이야 워머신 싫다고 하늘색도 없는데 제가 붉은색이면은 내가 비전을 인피니티 스톤을 머리에 일다 봐가지고 하아 이거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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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하잖아 아 가운데가 아 이러니까 또 균형이 안맞네 또 균형이 깨졌구만 쓰읍 아 이걸 하면은 어떻게 똑같은거야? 이거면 어떻게 되는데 아 이것도 똑같네 아 색깔이 다른게 아니라 똑같은거야? 능력치가? 아 그렇구나 그럼 뭐 아무짝에 쓸모없잖아 내빈잇자리 필요한거 아니야 결국엔 만들게 없어 나의 창작욕을 불태워줄 그런게 없어 레벨 높은게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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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만들고 있는거지? 나 또 졸라면 만들기 싫어 뭔가 만들어야돼 크 크 아 이게 뭐지? 어 되게 전위적인걸? 어 장구라고 합니다 장비슬롯을 추가합니다 누구맘대로 보안저장안해 아 장비슬롯이 가득차있다고? 아 자작 제작안해 그럼 아아아아 도안만 저장하자 아 열다섯개야? 아 이게 그러면 다 분해해야 된다는거 아냐 분할거 없나? 어 좋은거좀 줘봐 이거 뭐야 이거 분해하자 밝아보인다 분해 즉시 분해 아이템을 거절해야돼 주면은 오 3레벨자이 생겼어 좋은거좀 줘봐 아 저 캐릭터를 분해해버려야되는데 내가 좋은거 쓰네가 있을텐데 어 이거 뭐야 분해 어어 좋아 2레벨 3레벨 쓰읍 쫄라빈 만들어야겠어 누구 만들까? 자 얘로 깨끗하게 못만드나 이거? 거슬리네요 어라? 어떻게 된거지? 아 뭐야 아 왜이이이 하얀색 쓰레기가 나와 클린하게 해주구요 도안 저장좀 빼주 빼줘봐 그냥 그냥 없애줘 어 도안 사용 안함? 어 좋아 이렇게 돼야지 실자리 실자리를 넣어주고 생명력 벌써 많아졌죠? 그리고 2짜리 하나 좋아 야 벌써 2천이야 아 근데 3짜리가 없어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음 음 콩나물 아 디틀린 황천의 콩나물 적절해 그래 가자 데임베이 신기 그래 데임베이 신기 로 갑니다 내가 데임베이 신기 어디갔어 어어 사 사줬어요 사줬어요 잠깐만 다시 다시 아니 도안만 저장했나보네 실수로 아 병신 진짜 다시 만들어 4레벨짜리 4개 3레벨짜리 3개 3레벨짜리 2개 이게 뭐지? 1레벨 2레벨 만화 어 대충 놓는다고 다 그림이 되는게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아 어 사람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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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틀린 장비 어 좋아 아 조한복 하나 말고 하아 씨 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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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사용 말고 아니 아이씨 사용 어 병신인가 아 뭐한거야 4짜리 걸고 3짜리 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뭔가 이상하게 되고 있는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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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리를 벗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뭐 어때요? 전투력이 중요하지 그런게 중요하겠습니까 완료 장비 제작 도안은 필요없어 진격의 장신구 진장으로 간다 만 회복률 더 높다 장착 그치 음 안돼 내 생각엔 체력을 못 버텨 그럼 돌아야돼 가자 뭔가 이상한 괴물이 됐는데 어 아까보다 마나 회복량이 훨씬 좋죠? 훌륭해 대중 쏘는데 아닌가 마나 잔내 체대량이 부족해서 안 세지나? 핵 회복력은 이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어우야야야야야야 좋아아 가자아 몇 층이야 130 훌륭해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돌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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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돌파해 아 169를 달성하지 모래 근데 이정도면은 내가 키턴에 이 정도면 훌륭하지 푸... 이거 하루 이틀 나올 게 아닌데 기워졌지 않았습니까? 트리터가 상당히 이 제트로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녹여버리자노 방패 업글도 해야되는데 남자 방패가 중요하지 좋아 아 근데 이 게임 최고는 역시 마법이다 마법이 너무 넘사적이다 방패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마법이 너무 사기야 방패는 약간 물방마방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건 뭐 그런 것도 그냥 찍으면 다 사라져서 어 넘었죠? 어 이거 넘겠는데? 잘하면 아 보스 보스 기술 넘어왔어 아아 택트코인 레벨 업 아 하위만 줘 쓰레기네 자 무기를 만들겁니다 아 염구 하나 만들자 그냥 화염구 하나 만들자 화염구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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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 지네 좀 쉬울 것 같은데 가봐 제트 엑스구나 엑스만 만들구나 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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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겼다 이거 마법 마법이다 얘 마법이 아닌가? 몰라 이겼어 그런거 중요하지 않아 이겼어 아 마법이 쟨 많이 들어가네 마나가 그리고 좀 일격피스에 세는데 일단 안되죠 지금 짤짤이야 답은 짤짤이야 오케이 얘 잡았으니까 레벨 업 이거 뭐야 어디다 쓰는거야 아 이업? 한 번에? 4레벨 줘 아니 뭐 1레벨만 주냐 졸라 치사하네 진짜 자 버터쿠키 어 방패 나왔어 어 처음으로 방패 나왔죠 어우 야 장창 무조건 근데 마방이 없다 됐어 운명이야 4포인트 생겼으니까 마법고 업그레이드 해야죠 마법고가 계속 안나오네요 나 무기 못오기고 있어 아 아무것도 안노기고 있네 2분 분해 시작 마법고 최소공격력이 증가합니다 밝은 피셀 최소공격력 최대공격력이 증가한다 아아 MP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아아아아아아 그렇구나 소모량이 많을수록 무력화 확률이 증가합니다 아아아아아 여백이 아아아아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2레벨 장비 하나밖에 없네 1레벨로 하자 가능하면 하얀색으로 하고 싶은데 하얀색이 없어 많이 업그를 했기 때문에 기존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이 마법고는 모래시계 모양으로 만들죠 아아 역시 창작욕이 막 샘솟고있어 아가야 채소샘이지만 올릴래? 하핳 채소샘이지만 올리는게 짱인거 같은데? 아아 뭐한거야 아아 됐어 대충해 오케이 무력화 같은거 난 받지 않는다 노란걸로 하겠다 좋아 멋있구만 사람 이거 마인크래프트 머리 아닙니까? 245 거룩한 가보 좋아요 장착시켜주구요 장, 장착하라고 장착 어우야 헌신션데? 가자 내 생각에 이거면 게임 끝났습니다 아냐아냐 아 전리분도 제거해야돼 너 불편해 이거 뒤로 하아 아이씨 지소 뭐 그냥 없애버릴 수 없어? 필요없는데 이거 그냥 없애면 안돼? 없애줘 판매하 판매 같은거 없어? 아 불편하네 코인 한 뭉치가 100을 준다 빨강이 캐릭터도 있어 캐릭터는 안 살거야 아 무조건 제걸로 갑니다 분해해 주구요 1레벨이지 오 2레벨이네? 2레벨 7개나 주네? 오 좋네 너는 넌 내꺼고 필요없고 아이 너도 하자 아냐아냐 지소 분해 시작 자 가자 손이 보이지도 않아 드워프다 앱 새로운 마음의 힘을 보여주겠어 4천? 아 3천이 달기 전에 삭제해버리겠어 오케이 어이 잠깐만 너무 많은 소모량이 수성치 않은데? 야 데미지 센데 소모량 상대가? 아 쓰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 하하... 아 잠깐만 이러면은 쓰읍 predic기 전혀 전혀 계산하... 계산하지 못했는데 레벨업을 해야 되거든요? 레벨업하려면은 방법이 없어 아 일단 모음을 한번 돌자 대련도 있네? 왕자의 게임 어어어어 오우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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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오우예아 오우예아 어허 오우예아 오오우예아 오우예아 미쳤다니? 너 이제 보내줘야겠다 야 직분 뭐야 5레벨 줄거냐? 예스 네 완벽한 와이어 완벽한 구루 구슬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딨어 여기다가 마법구 어어어 사용안함하고 5레벨짜리 하나 가운데 하나 딱 꽂고 25에 MP5소비 이러면 4레벨 4레벨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스 여스 서 일곱 어허 야 소비량 33? 아 좀 센데? 줄일까? 아니야 만약에 이걸 줄이고 아 최대 데미지지 이게 어 이렇게 하자 그럼 이렇게 하고 최대 데미지를 올려 기도하는거지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아 잠깐만 왜 아까보다도 약해졌어? 처음꺼는 마라 소비량 적었잖아 모르겠다 음 정말 타협이 잘됐어 어 이거야 이거야 완벽해 왕국의 위상 가자 일단 여기서 맛을 보고 가자 맛을 보자 야 그치? 200 어 200? 메테오야 메테오 메테오 메테오야 메테오 메테오야 그치 어 근데 좀 애매한데 약간 쓰기가 아아 아아 야 쟤한테 죽으면 어떡하냐 아무리 물방에 없어도 그렇지 17 픽셀 오오 재밌게 즐겼구요 어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었네요 여기서 마감하고 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자 아 대련 한번 볼까요 대련 안 봤네 아 이렇게 나오네 야 방패 큰 것 봐 나는 저 이 사람이랑 싸울래 안녕하십가 난 인사말이 없어 어우 잠깐만 쎄다 아냐 내가 이길 수 있어 아 아이씨 아냐 아냐 이거 이길 수 있어 마법굴 바깥는데 더 약해진 것 같은 거지같은 기분이 들지만 다시 한 판 뜨자 다시 한 판 뜨자 안녕하십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자자자자자 자자자 컨트롤이랑 전혀 관계없잖아 컨트롤이랑 전혀 관계없잖아 자 이거는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셀 것 같은데 흠흠 흠흠 흠 흠 흠 자 재밌게 했고요 보상 뭐야 어 이거 상금 많이 준다 겸친 지도민 만큼 주고요 타임버스 픽셀 1승 달성 업적 같은 거 주겠죠 이거는 자 재밌게 했습니다 진짜 재밌게 했고요 여기까지 하죠 이만 뿅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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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